안녕하세요. 이곳은 가수 이찬원님의 소식을 공유하고 찬원님을 함께 응원하는 찬똤 뉴스 채널입니다. 오늘은 이찬원님 생일을 맞이하여 여러 팬클럽에서 기부한 소식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찬원님의 공식 팬클럽 찬스에서 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에 2억 3,323만 3천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입니다. 찬스는 이찬원의 25번째 생일인 11월 1일을 기념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단체를 선정하고 후원금을 모아왔습니다. 이번 모금은 10월 30일까지 진행됐으며 후원금 총 2억 3,323만 3천원은 사랑의 달팽이에 이찬원 찬스 이름으로 전달됐습니다. 기부금은 청각장애인의 소리찾기와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사랑의 달팽이 관계자는 이찬원에 대한 팬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모여 선한 영향력을 몸소 보여주었다며 이찬원의 생일을 함께 축하하며 청각장애인에게 희망의 소리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찬원 찬스는 사랑의 달팽이 소울더팬 3호로 등재되었습니다. 소울더팬은 고액 후원 팬클럽으로 누적 금액이 9,900만원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단 한 번의 후원으로 소울더팬에 등재된 팬클럽은 이찬원 찬스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울더팬 1호와 2호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한 번 찾아보았습니다. 1호는 강다니엘 그리고 2호는 장근성 님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탑스타 분들에 이어 세번째로 이찬원 님이 소울더팬 3호로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에 등재된 것은 이찬원 님이 처음이라고 하니 이찬원 님과 찬스 분들의 영향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22일에는 이찬원 엄마 팬클럽이 이찬원 님의 모교인 영남대학교에 2천만원을 기부한 바 있고 이찬원 님의 다음 팬클럽 원하트에서는 1,101만원을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에 소아암 치료를 위해 기부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이찬원 님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서 이찬원 님의 팬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뿌듯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찬하 님의 다양하고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찬또 뉴스 리포터 또또가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